안녕하십니까 여성훈입니다 2020년 제3회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1과목의 일반화학입니다 1번 문제 황산수 용액 400ml 속에 순황산 98g 녹아있다면 이 용액의 농도는 몇 노르말 농도인지를 물었죠 노르말 농도는 용액 1000ml에 녹아있는 용질의 g당량수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노르말 농도라는 것이 1노르말 농도일 때는 용액 용액 여기는 용액을 1mL로 봅니다 용액 1000ml에 녹아있는 용질에 대한 g당량수인데요 현재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은 황산 98g입니다 그런데 당량수라고 하는 g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g당량은 황산처럼 산일 경우에는 수소를 갖고 있으니까 수소의 개수분에 그 물질의 분자량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NaOH와 같은 OH를 갖고 있는 것들은 염기가 되겠죠 만약 염기라면 OH의 수분에 해당 물질의 분자량으로 당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황산은 산이기 때문에 황산의 화학식은 H2SO4입니다 계산하면 수소는 2개 있으니까 2g이고 황은 16번 원소니까 32g이 되면 산소가 16g짜리 물질이죠 그래서 4개 있으니까 64g이 됩니다 계산하면 98이 나오겠죠 따라서 황산은 분자량이 98인데 수소의 개수가 2개 들어있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g당량수는 4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농도를 묻는 문제가 나올 때는 처음에 나열할 것이 노르말 농도 두 번째에 오는 것이 g당량이고요 세 번째가 용액의 부피가 되는 순서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르말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황산이 얼마 녹아있습니까 98g 녹아있고 용액은 400mL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얘는 비례식 조건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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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식을 세우는 겁니다 잠깐 아래쪽에 있는 거 지울게요 그러면 x와 49와 400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하고 49만 적을게요 49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x를 적으면 40 곱하기 400 곱하기 x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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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곱하기 98 곱하기 1000이 되겠죠 자 이때 x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5가 나올 겁니다 답은 5 노르말 농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질량수 52인 크롬의 중성자수와 전자수는 각각 몇 개인지 물었고 크롬 원자번호가 24라고 있습니다 질량수 또는 원자량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것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과 같습니다 또한 양성자수라고 하는 건 원자번호와도 같고 또 전자수와도 같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질량수가 얼마랍니까 52라고 이미 여기에 주어져 있죠 그러면 중성자수와 전자수를 물었는데 괄호 안에 크롬의 원자번호가 24입니다 그러면 전자수 몇 개입니까 얘도 24개 있는 것 같겠죠 왜? 원자번호와 전자수는 같으니까 이것도 24번이고 양성자수 몇 개입니까 똑같이 24개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중성자수가 얼마가 돼야지만 24를 대했을 때 52가 될까요 이러면 28이 됩니까 그랬을 때 52가 되니까 중성자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28개고요 전자수 똑같이 24개니까 답은 3분이 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